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진짜 대놓고 개쌩 양아치 같은 인간 데리고 왔는데요. 부디 이 글쓴이가 남미새는 아니길 바랍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지가 타던 스파크를 줄 테니까 제가 우리 아빠한테 받은 K7을 달라는 남친 그냥 뻥 걷어 차고 왔어요. 원지 제 차를 달라는 남친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꼭 알아야 할 게 있고 여기에 사람들 어른들이 제일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왔어요. 한 번 더 죄송합니다. 일단 저는 20대 중반 여자고요. 3살 더 많은 남친이랑 만으로 3년째 연애하고 있습니다. 슬슬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요. 다름이 아니고요. 제가 그러니까 전날 저희 아빠가 타시던 차를 이번에 며느리를 딴 기념으로 물려받았거든요. K7이고 최신형은 아닙니다. 거기다 연식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그냥 흔해 빠진 그런 중고차예요. 아니 그 전에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 차가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. 관심도 별로 없고요.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남친한테 말을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첫 차인데 그걸 왜 타?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 차를 타? 이러더라고요. 참고로 남친 차는 스파크입니다. 경차죠. 중고차인 건 알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. 그렇지 멀쩡했거든요. 여하튼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오빠가 그 차를 놔주면 오빠는 못 탈 건데 이랬더니 뭘 타긴 그 K7을 내가 타면 되지. 어차피 네가 내 차를 타면 그거 탈 일 없잖아. 안 그래? 이러는데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라고? 이랬더니 야 우리가 지금 어차피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중이고 또 결혼이라는 걸 하면 그냥 네 거 내 거 어딨냐? 공동 재산인데 아무 상관없잖아. 그리고 이거 첫 차로 타기엔 너무 크고 위험해서 안 돼. 이랍니다. 물론 남친이 하는 말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. 근데요.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거 아직은 그냥 말만 좀 나오는 수준일 뿐인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또 제가 내 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라고. 너무 불안하거든요. 물론 남친이야 운전을 워낙 잘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는 아니에요. 초보잖아요. 게다가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 타라고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걸 준다고?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거절했거든요. 안 된다고.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요. 차달라고. 포기를 모릅니다.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을 따가지고 와가지고는 자, 봐. 초보한테 인생 첫 차로 큰 건 안 좋다고 하잖아. 여자가 타기엔 스파크, 모닝, 레이 이런 게 더 좋다고. 이렇게 저를 설득하려고 며칠 내내 계속 난동을 부리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가 걱정돼서 이러는 건지 의심이 들어요. 이상하잖아. 어떤가요?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 건가요?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? 이미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중이라서 또 제가 말주변이 되게 없거든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야, 얼씨구 예연병. 이딴 걸 고민하고 자빠졌네. 있으니 이거 잘만 구워 삶으면 진문서도 가져오겠는데? 끌 끌 끌 끌 끌. 내 말이. 아마 남친도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미 지 주변에도 자랑질 오지게 했을 거예요. 야, 나 이번에 차 바꾼다. 하하하하. 2번 아니, 도대체 3년 동안 어떻게 연애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. 뭐야?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무지성으로 해준 건가? 그런 거야? 3번 야, 이거 결혼과 동시에 친정에 있는 돈 쪽쪽 뽑아다가 남자한테 다 갖다 주고. 그러면 남자가 또, 어, 그래 잘했어. 우리 꽁꽁이. 오빠가 사랑해? 이러면서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가지고 헤헤헤. 이 절을 하겠네. 2번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혼났다고 하세요. 아버지가 오빠 불러다가 혼내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다. 이러고 차는 부모님이 주신 차 그거 그냥 니가 타세요. 어디를 박든 말든 오래된 차니까 부담도 없고 그리고 K7을 줬다는 건 쓰니 안전하게 다니라고 그러신 거예요. 혹여나 사고가 나더라도 큰 차를 타야 덜 다치니까. 그리고 남친은 그냥 좀 버려요. 저런 놈이랑 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. 여자인 쓴이가 남자인 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비알골인 건데 이걸 정말 모르겠어요? 초보가 사고 날 확률 더 크니까 큰 차를, 어? 타라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리고 다 떠나서 어디에 감히 여친 부모님이 주신 차를 감히 지가 뭐라고 달라는 거야? 이 자식이랑 결혼하면 딱 보여요. 좋은 건 당연히 남자인 지가 하고 덜 좋은 건 여자인 니가 하고 게다가 처가택 재산에 눈뚝뚝 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 보입니다. 정신 좀 차리고 버리라고. 알겠나요? 3번 아니 아무리 차에 대해 모른다 해도 경차랑 세단의 차이는 알잖아. 크기가 다른데 크기가. 이건 나이 어린 초딩이 봐도 스파크가 훨씬 더 구린 걸 안다고. 주작이야? 이렇게 멍청한데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? 대댓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한테 미쳐버리면 안 들리고 안 보이죠. 2번 저지능과 남미세. 이런 조합은 참 신기해요. 꼭 보면 부모가 돈이 되게 많아. 4번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크고 튼튼한 차를 끌어야죠. 거기다 새 차도 아니고 10년 된 차니까 그냥 아무 부담없이 타면 될 것 같아요. 남친은 버려요.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생각이 끌러먹었네. 저런 놈을 남편으로 삼으면 친정에서 뭐 해줄 때마다 지껄아 생각하면서 다 빼 처먹을 놈입니다. 고작 그 3년 아깝다고 남은 평생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. 5번 아무리 10년 됐다 해도 그렇지. 그래도 K7인데 거기다가 스파크를 감히 들이밀어? 미친놈이네. 여전히 내가 봐도 아는 건데. 끼켜봤자 K3도 못하는 게 K7 나왔다 하니까 눈깔 돌아간 거래. 위험하니까 스파크랑 바꾸자고. 미친 건가? 아니 저 남자가 한 말 그대로 아빠한테 말씀드리세요. 그럼 아빠 당신이 알아서 족쳐주실 겁니다. 진심으로 권하는 거야. 저런 상품에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. 아니 저기요 쓴이. 님 혹시 침편지세요? 야 쓴이는 좋겠다. 부모님이 차도 주고 남자도 걸러주니. 초보한테 왜 크고 좋은 차를 주느냐. 더 크고 좋은 차를 타야 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. 반대로 지가 타던 K7을 주면서 바꾸자.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. 경찰을 들이밀어? 진짜 소름 돋는 놈이네. 명심하세요. 저놈이랑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. 그럼 남은 평생 너는 평생 귤껍질만 먹게 될 겁니다. 알맹이는 지가 다 처먹는 거지. 10번 이게 만약 정말로 주작이 아니라면 이 쓴이는 지능과 관련해가지고 중증병자지. 진심이야. 아니 이게 뭔 소리야. 거절은 뭔 거절이야. 당장 헤어지기나 해이 등신아.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. 며칠 전이죠. 우리 기준으로는. 안녕하세요. 그동안 일들이 좀 바빠가지고. 남친 관련된 거 아닙니다.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못 들어왔고 추가 글을 못 올렸어요. 죄송합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헤어졌어요. 차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꺼내면서 정말 크게 싸웠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. 그랬는데 헤어지는 건 추구도 못하겠다면서 정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가져자라는 말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김에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K7은 10년을 꽉 채운 건 아니에요. 그냥 약 10년 된 것 같다 이거죠. 제가 대학교 올라갈 때 샀던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. 또 이 남자의 스펙크 이거는 몇 년 됐는지 정확히 모릅니다. 저를 만나기 전부터 탔던 건 확실한데 외관상으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거든요. 깨끗해요. 아무튼 이 오빠는 제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대요. 자기 차가 더 신형이고 또 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차나 좁은 길목에서 사고 날 확률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바꾸자고 한 건데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지 본인이 K7을 타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댓글에 나온 대로 뭐야 내 차를 노리는 거야?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실망했대요. 애초에 그럴 만한 차도 아니라고 하면서요. 모르겠어요. 아직 정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서 솔직히 슬프긴 한데 그래도 걔 멍청하게 다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댓글들 하나하나 잘 봤고요. 많은 도움 됐습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 감사했습니다. 댓글 1번 뭐야 이거? 헤어진 거 맞아? 아이씨 뭔가 이상한데? 꼬라지 보니 결국 차도 주고 다시 사귀겠구만. 아직도 정이 남았네 어째니 결국 정신 못 차리는구나. 그래도 절대 아니길 바랬는데 남이 새 맞네 뭐 잘 가라 그래. 이게 저희 아내가 작년에 운전면허 땄을 때 따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. 일단 운전면허를 따면 잠깐만 모닝 싸구려 있잖아. 타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차를 바꾸자고 했거든요.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시내에 살랑살랑 돌아다니는 거니까 아니 왜 큰 차를 타느냐 안전하니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내가 큰 거 타고 싶다. 이게 낫지.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이대네. 이야 참 대단한 거식이에요.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. 아 근데 마지막이 너무 불안해. 이거 헤어진 거 맞을까요? 제발. 아무튼 그래요. 감사합니다.